5 제가 말이죠 전에도 이런 미션을 받은 적 있었어 광물이 더 필요해.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화목한 늑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죠 그때를 틈타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 아주다 신났어 어? 어? 아주 신났어요 왜 이렇게 신났지? 어? 다 신났어 나만 안 신나 왜 나만 안 신나지? 전쟁 설계자네여 토탑은 하나 지어놔야겠다 충격요법이라서 좀 맘에 안 드네 검새가 테란이네요 감속장 충격요법 광물보호막 클래식 기계 별루네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소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아! 씨불! 야이씨 하필 어? 근데? 하나도 안 잡혔다 어? 씨? 하나도 안 잡혔는데? 왕저글링인데 여이씨 왕저글링인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어? 이럴 수도 있나? 아! 이제 잡히겠다 이제 잡히겠다 아! 왜 나가! 다 털렸네? 왜? 아! 왜 이렇게 갑자기 버벅거리지? 왜 갑자기 버벅거리지? 왜 갑자기 버벅거리지? 뭐지? 아니 씨 이 똥을 싸놓고 나갔어? 그냥 아무것도 안 했네? 씨불 개 똥을 싸놓고 나가? 어쩜 저럴 수가 있죠? 아니 씨 아니 씨 그래도 게임 좀 끝까지 해야지 개 똥같은 근데 왜 버벅거리지? 나갔는데? 게임을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왜 버벅거리죠? 감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? 아니 왜왜왜왜 렉이 걸리지? 희한하네 희한하네 뜯기요 씨불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리카라 뽀가 날이 저물기 전에 어차피 화목하니까요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온앤 기술신병보단 더 쎌거 같은데요 개구축광선패드요 가물면 거기에 위치한 건가요? 그러고 또 여기가 위치한 건가요? 공격불로 불편하게 꺼내면 전혀 없으니 오전 2차도 X 4 야 일꾼 이제 겨우 채웠어 오디는 쓸어 오디는 쓸어 오디는 testosterone 손에 힘을 그리니 얻었떠 자 아 돌아가야 되는데 의료선이 없어 아 돌아와 아 돌아와 boom oh 으흠 으흠 어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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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포탑 지워놔야 되는 거 어떻게든 막히겠죠 뭐 뭐 탐지기 띄워놓으면 어떻게든 어디 버림없지 아이 뽑아야되는데 블레이즈 뽑아야되는데 광물이 부족하네 아이 진짜 니카라도 모르고 좀 역겹네 아 이번엔 방호뱀이야 아아 이거 또 껴네 이걸 또 끼네 아이 진짜 나 어이가 없구만 핵공격감지 GG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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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리가 안되는구나 포섭을 하나 지워놔야겠네 아이씨 클릭이 안됐어 안 닿아요? 야 이게 짧아? 욕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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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떴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쪽에 떨려나? 22분 개혁변 해팅 위치도 마음에 안들어요?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테니까요 수비는 이쪽에 하고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방물이 부족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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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오탑수비만 뭐 완성되면은 나머지는 뭐 알았어 되겠죠 아 구리구리였다 땅굴보다는 구리구리가 낫지 땅굴보다는 구리구리가 낫지 땅굴보다는 구리구리가 나요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를 공격할거에요 아몬이 병력을 도모하는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긴밤이 되겠군요 동행이 돌견박혀있다 가서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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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까지 버티세요 포퓨 이쪽부터 밀고 한 바퀴 돌면 되겠다 여기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겠어요 여기부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조프 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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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은 일인가요? 네. 뭘 그렇게 하지마. 바보는 약도 없지. 반드시야. 경력이라고 불러주면 상략된 것은 사나이라는 단계로 굽히 팔다. 잘 왔다고. 고참 맞게. 바보는 약도 없지. 흠. 대단하다.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최애도만 바라는 점이 만들어진다. 역시 지지지. 제멍지. 2-3-4-2-4-5-1 ㄷㄷ 목표 1, 2, 3점. 고목하러 가야되는데 고목이 너무 멀리 있네 충격요법이 좀 짜잉나네요 사실상 수비는 끝났고 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좀 그르네 아이씨 개업겹다 왕저블링에 아주 그냥 열걸 다 쏘는군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거라구요 아이씨 개업겹네 혀감염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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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북 이케요? 어 뭐야 여기 왜 다 날아갔어 여기 왜 다 날아갔어 혀감염충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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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나타난거야 이거 오딘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날 바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? 왜 뚫렸지? 너가 작성했다 섹시que, 빨라. 섹시해. 충격료법 너무 싫다 충격료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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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료법의 승급은 아, 이 행성에서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만 좀 데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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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불 도대체 몇번 몇번을 어 블레이즈 불렸다 하지만 튼튼하죠 아 퇴근 가방 되어있습니다 저게 4 5 33 빈 전 3 4 4 4 5 5 3 3 끝나간다 근데 진짜 개역겹다 서가는 지금 계속 왕자글링 계속 끝났어요 씨불 40분 게임을 하네 뭘 뭘 진짜 개똥이다 진짜 이거 끝 고맙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어